한국교회 총연합이 부활절 목회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제동원 배상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해법과 관련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발표한 부활절 목회 서신에서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결단해 행동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습니다. 한교총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파고를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주변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 침략자였지만 대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분노와 복수심만으로는 주변국을 이겨낼 수 없다며 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다만 국민 감정을 녹여내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의 입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국민 정서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 갤럽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충실한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주요 종교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 기독교 장르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등은 일제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YMCA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모든 걸 내준 조공회교라고 비판하고 이번 회담을 역사적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교총이 발표한 목회서신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교총은 부활절 목회서신에서 남과 북은 미사일과 핵을 통한 대결과 힘의 우위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대화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동질성을 기초로 쌍방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민족 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현재 우리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쾌락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다며 교회가 겸손과 성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